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관세 당국에 적발된 밀수마약이 270kg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5월 적발된 마약 밀수는 273건, 중량으로는 272.4kg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하루 평균 약 1.8kg의 마약이 적발된 셈입니다. 서울 인천공항과 인천·부산 김해공항세관에 근무 중인 마약수사 인력은 총 83명으로 2017년 32명에서 2.6배 늘었습니다.